여러분들께서 혹시 10월에 마모된 칫솔을 사용을 하면 안 좋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꼭 확인들 해보시기 바랍니다. 풍수적으로 이 칫솔은 개인의 건강이나 재물운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. 풍수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은 상태가 기온의 흐름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. 또 돈복에도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. 마모된 칫솔을 계속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그때는 돈복의 기운이 소모가 되고 또 약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. 칫솔은 우리의 입과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. 입이라는 게 풍수적으로 재물과 복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. 따라서 마모된 칫솔을 사용하게 되면 그 통로가 또 달아버리고 힘을 잃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. 이렇게 되면 또 재물운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. 무엇보다 이 10월은 새로운 그 시작 또 수학의 기운이 또 맞물리는 그런 시기인데요. 이 시점에 이렇게 마모된 칫솔을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면 돈복의 그 기운의 흐름을 또 크게 약화시킵니다. 재물운을 그 막는 결과를 또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. 마모된 칫솔은 그 정리되지 않은 그 에너지를 또 상징을 한다고 하죠. 칫솔이 마모되면 그 청결하게 또 이를 닦는 그 기능도 또 떨어지겠죠. 이렇게 되면 또 물리적인 건강뿐 아니라 또 에너지가 정돈되지 않은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가지게 되기 때문에 돈복을 크게 그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. 10월은 그 결실의 기운을 그 유지를 하고 새로운 그 시작을 준비해 주어야 하는 그런 시기인데요. 이런 시점에 우리가 마모된 칫솔을 또 계속 사용하게 되면 그때 그 돈복의 기운은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사람의 그 정신적인 또 육체적인 그런 상태에도 영향을 주게 되겠죠. 재물운이 들어오는 그 길이 또 깨끗하게 유지되지 않고 있다면 또 그런 집에서는 이 돈복이 또 활발하게 유입될 수 없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10월에 그 마모된 칫솔을 그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10월이 그 시작되기 전에 그 칫솔 그 점검해 보시고요. 또 교체할 그런 칫솔이 있다면 꼭 이 시기에 그 교체를 해 주십시오. 그게 그 돈복을 지키고 건강까지 그 지키는 좋은 그 풍수 방법이 되어줍니다.